로그 그냥 다리 먼저 떨어지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? 저 할 줄 몰라서 그럼 그냥 다리로 떨어지세요 지금 거긴 그냥 그러면 그냥 뛰겠습니다 네 됐어요? 갈게요 빨리 와 조심하세요 넥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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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떻게 줄났네 어? 어? 어 뭐 좀 나왔네 아 뭐야 이게 삼겹살이구나 뭐야 와 삼겹살이네 아 뭐야 이게 삼겹살이네 삼겹살이 다음 왜요 왜요 왜 그러시는 분일까요 귀여워 저는 동생이랑 추석특집으로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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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 손 손 손 이게 브이로그가 아닌 이번에는 탄이로그로 된 것 같은 이런 기분 탄 아미한테 인사해 두 손 아미한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 음 음 응 난.. 난 일어나봐 난 일어나봐 헉 피곤해? 거기 맞춰라 귀여워 이거 있는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마침밥을 먹고 오자마자 춤을 추는 나외둘 나외둘 추석 날이라 가족끼리 타니 옆에서 자꾸 침 흘림 타니 졸림 내가 깨워 혼자 찍기 심심어 나외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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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비의 영상? 나외둘 나외둘 다리 나외둘 어디가 나외둘 나외둘